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조금만 그들 입맛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지역구 사무실에 와서까지 행패를 부린다거나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좀 끔찍할 정도로요. 그런데 왜 그것을 없애지 못합니까. 적대적인 용어 또는 폭력적인 용어는 당원 게시판만이라도 금지한다라든가 지나치게 한 분은 제명한다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했더라면 많이 자제됐을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님 관련해서 단합의 메시지를 내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만나실 일정이나 아니면 어떤 당내에서 역할을 맡기실 예정이 있으신지. 우리 당의 단합 그리고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열어놓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청구 관련해서 청원이 있었는데 당 차원의 조치에서 홈페이지에 내렸고 그것은 당대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민당 통합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도 조치가 있었다.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해도 이낙연 전 대표 당 나가라라는 청원글 한 2만 명이 넘었었는데 지도부가 보고가 돼서 이재명 대표가 삭제를 지시한 모양이에요. 감로늘박이 있던데 소정석 국장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이 이슈가 어쨌든 커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당에 좋은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5만 명 넘으면 지도부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아마 가만히 뒀으면 5만 명 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지도부도 곤혹스럽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2만, 3만, 4만 늘어날수록 이른바 더 원심력이 작동을 하는 그러한 흐름들로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그런 기사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당의 원심력을 방어하고 결국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것은 분열을 막는 것, 결국 분열하지 않는 쪽이 이기지 않느냐 이런 판단 속에서 저 부분을 삭제를 해라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얘기는 한편으로 본다면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어떤 향후에 탈당이라든지 신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는 명분 자체를 좀 많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같이 숨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은 오전에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라는 신중하다고, 신중하다면 신중하고 말을 꽤 절제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평소 성향과는 달리 꽤 센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실 신재호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삭제 조치하기 전에 글을 올려서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권 복추에 멈춰, 멈춰 세우는 것이 민주당의 사명이다. 선거에 이기는 게 지상과제나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저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해석 여지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공학적 판단에서 나온 거지 정말 이낙연 전 대표의 주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해서 나오는 조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건데 며칠 전에 원칙과 상식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한 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 작은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개딜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사이트, 재명인의 마을. 이재명 대표가 거기 잼파파로 불리면서 그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장직을 좀 벌어달라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배지 때라는 요구도 아니고 대표직에서 내려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재명인의 마을 이장직에서 좀 그걸 해야지 더 이상 당내에서 이 개딜들에 의해서 난폭하게 린치를 당하고 테러를 당하는 일을 좀 막을 수 있다. 뭐 그거였는데 그거를 수용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잖던 친중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나오면서 신당창당 이렇게 암시를 하니까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거를 좀 말려보기 위한 진정성 없는 그런 응급 조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응급 조치다. 일단 삭제가 됐고 5만 명이 넘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부가 답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낙연 전 대표 출당글은 일단 삭제 조치된 상태입니다.